그러면 이더리움으로 한 번 또 봐볼까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만큼 어제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1년을 따지면 당연히 그만큼은 회복이 안 됐지만 루비님, 현지님, 미웅, 솔라나 왜 안 내려오니 하는데 왜 그러니까 저랑 반대로 가셨어요?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하고 비교해서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대형 하락 채널 상방 돌파가 나와줬고요. 이더리움은 아직 아주 위축된 모습이다. 딱 비교하면 여러분 한눈에 보시기에도 아직까지도 A라인도 못 벗어놨죠. 솔라나는 지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솔라나는 이 A라인 돌파가 이미 진작에 나왔고 여기 지지받고 지금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아직 A라인도 돌파가 안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안 올랐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안 오른 만큼 더 많이 오르겠지. 더 강하게 오르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위축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 관련 기사들을 저도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 하니까 뭐 이제 비탈릭도 어느 정도 좀 이더리움 가격을 좀 신경을 쓰는 건지 주변의 그런 소리들을 신경을 쓰는 건지 엄청 쓰는 것 같아요. 좀 대응을 하려는 그런 스탠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또 어제인가요? 어제 기사가 떤 퍼지. 네 맞아요. 퍼지 이슈도 있잖아요. 계속 뭐 더 버지니 퍼지니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단계 중에 이제 마지막 퍼지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뭐 버지나 뭐 이런 머지 뭐 이런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세는 보여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퍼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로드맵 공개도 됐고 했으니까 지금 기회를 이더리움은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은 뭐 위축된 추세이긴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지금부터 전 주시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십니까? 네. 주시를 좀 뭐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이슈는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비트코인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다가 또 급격한 조정이 한 번씩 오면 이더리움도 휩쓸리겠지만 이제 그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딱 주시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약간의 횡보를 칠 때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첫 번째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이 왔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 방어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 방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조정에서의 잠깐의 반등이 있잖아요. 그때 이더리움 회복력이 어떤지 보면 되는데 그 이런 삼박자가 다 너무 긍정적으로 잘 나온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제가 봤을 때 11월부터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뭐 물론 솔라나도 좋은데 이더리움도 그런 면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11월 달은 이더리움 좀 주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런 움직임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손절해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제가 봤을 때 11월에 좀 강한 움직임을 한 번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여주기 아주 적합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모로. 그래서 11월 달에 한 번 주시를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820달러 A라인 돌파가 가장 시급한 네. 이 A라인 돌파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이거 돌파만 나오면 또 강하게 추세를 또 뽑을 수는 있으니까 2,820달러 한 번 주시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도 움직임도 주시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뭐 비중을 높인다든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저희 사실 제가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이더리움을 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파시거든요. 그치만 솔라나는 제가 들어갔지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솔라나 좀 보면은 네. A라인은 돌파했죠. A라인 지지를 받고 지금 추가 상승을 보이고는 있어요. 네. 잘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뷰를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하락 추세선 솔라나 차트 네. 네.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은 딱 걸려있네요. 지금 딱 저항 부근이니까 뭐 돌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A라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니까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을 또 시도했다는 거니까 얘가 금방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때 이 부분의 고점 그때 당시 이 고점 여기를 지금 비트코인은 돌파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솔라나는 전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제일 좀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 이더리움 순인데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거의 한 60 정도 한번 제가 도달한 걸로 알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도미넌스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움직임인 거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계속 강세를 하다가 어느 정도 횡보 안착 이제 좀 주차를 하면은 거기서 횡보 움직임이 나올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좀 낮아지면은 그거에 대한 작은 분배가 뭐 메이저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시총이 알트코인들한테 분배가 이루어지면은 또 알트코인들도 그 타이밍에 또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솔라나는 뭐 지금 어쨌거나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럼 단기적으로 솔라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솔라나는 네. 솔라나는 뭐 보시는 대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이제 단기적인 차익실현 저항구간은 이제 부근에 도달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난 좀 단기적인 그런 차익실현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일단 한번 차익실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부는 일부 단기 물량은 왜냐면은 지금 딱 저항 때죠. 하락추세선 있고 하락추세선 딱 있고 이 저항 매물 때 딱 있고 하니까 이제 분할 매도 구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다음 타겟은 뭐 200달러 이상이겠죠. 187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서 마감해주면은 다음은 어쨌거나 200달러는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만약에 저항이 나오면은 솔라나가 다시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다시 뭐 162달러 테스트를 한 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단기로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장기추세선이 있으니까 아직 얘는 상승추세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락추세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하락추세를 뚫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뚫고 나서 눌림이 왔을 때 좀 더 우리가 홀딩기간을 늘려나가는 거 단기에서 스윙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는 거고 아직은 하락추세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좀 대응해 일부는 단기로 대응하고 돌파가 나왔을 때 가져가거나 그래도 솔라나도 2평선 위에 잘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 못하면은 눌림이 오는데 눌림이 왔을 때 또 이제 31선 지지를 받으면은 그냥 다시 또 사면 되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는 움직임 일단 솔라나도 지금 딱 이 위치 180달러를 잘 돌파를 해서 187달러까지 갈 수 있느냐가 조금 관건이 되는 시점이네요. 일부 단기 물량은 지금부터가 단기 차익실현 구간에 도달한 건 맞아요. 혹시 솔라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고 저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냥 쭉 가져가려고 합니다. 혹시 또 저와 반대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홀딩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XRP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 여전히 가격대를 보면은 뭐 엄청난 돌파가 나온 건 아니라서 XRP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은 지금 오히려 위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이 다 반등하는 추세인데 XRP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는 얘는 뭐 시장과 커플링 되고 있지 않다. 그냥 집 멋대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XRP는 뭐 개별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지공원 왔으면 천천히 사고 팔고 그러니까 완전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자기 혼자 또 튀고 지금 보시는 대로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박스권 지금 이 원래는 이렇게 큰 구간 안에 갇혀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구간이 좁아졌네요. 구간이 조금 좁아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특정 수렴 패턴이 보이지는 않아도 이거는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도 좀 의심을 해볼 만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수렴 패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아는 삼각 수렴 아니면은 뭐 이런 불플레그 하락 채널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쐐기 형태라든지 근데 지금은 얘는 그런 어떤 특정 패턴보다는 이제 박스권인데 큰 구간에서 지금 좁아졌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그만큼 많이 감소를 했다. 근데 보통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거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아래로 튀든 위로 튀든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도 어느 정도 이 수렴이 다 끝나가면은 얘도 이제 좀 강한 추세를 보이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좀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상승장인 거니까 상승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우리가 비중을 50일 때 40구로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락장이었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코인이죠. 이런 거는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상승장인 상황이고 계속해서 박스권 보이고 있고 하니까 이런 박스권 관점에서 주요 지지 구간이 올 때마다 그냥 천천히 분할 매집을 해라. 언젠가는 튀겠다. 위로.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저희 커피 마실까 맡겨서 그냥 살짝 모으고 뭐 좀 커피 오늘 안 사 마셨네 이러면 살짝 모으고 저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리프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지만. 오늘 승진님 분석 매주 하나요 하셨는데 네. 화요일마다 매주 있습니다. 오늘은 좀 요청하시는 코인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시바이누를 샀거든요. 시바이누부터 사심방송 본격 사심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추세가 어떤지 시바이누요. 네. 바이낸스로 일단은 시바이누 종목은 얘도 과거에 이렇게 강하게 한번 추세를 뽑아줬잖아요. 잠시만요. 아 네. 얘는 이렇게 과거에 강하게 추세를 뽑아줬고 그 다음 이제 올해 3월 4월이죠. 그때 아마 상승을 크게 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하락을 다 한 게 하락을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 상승 이 시가까지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강하게 분출된 라인까지 그냥 다 도로 뱉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지선에서는 그나마 지켜줬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조정이 너무 강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하락 추세는 일단 돌파가 됐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에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네.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옆으로 파동을 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 추세선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아직 너무 눌려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높이가 높이 자체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요. 우선은. 잠시만요. 아직은 어쨌든 조금 옆으로 밀고 있는 거지 위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은 파동은 아니다. 네. 이게 너무 좀 작은데 아무튼 0.00 2하나 2하나 정도 네. 여기 돌파가 나와줘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 딱 하단선인 거거든요. 이 라인. 이 라인.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그나마 우리가 얘가 좀 전환을 하겠구나. 이렇게 안착해주고 가겠구나라는 우리가 관점을 둘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 못했어요. 그랬다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이더리움 A라인 저항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얘도 그냥 여기가 A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돌파가 나와줘야 얘는 강한 추세를 뽑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바이노가 견제하고 있는 도지코인 상황은 어떤지도 같이 봐주시면 오히려 도지가 좀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도지는 확 이미 올랐으니까 너무 오르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도지도 한 번 최근에 분석 한 번 했었나요? 왜냐면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지 깔끔하게 잘 받았어요. 지지를 왜 깔끔하게 받았냐.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번 단계 고점이 형성했을 때 여기 두 군데가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지 여기가 두 번째인데 이 구간에서 깔끔하게 지지 받고 상승이 나왔으니까 얘는 진짜 깔끔하게 잘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앞으로 뭐 얘는 뭐 어차피 근데 그거잖아요. 이미 상승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항대가 어디냐. 우리가 이제 2절을 해야 되는 저항대. 그러면은 지금에 거의 다 도달한 거는 맞아요. 이것도. 왜냐하면은 얘는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얘가 이제 차익실험 공간에 거의 진입을 한 거는 보시면은 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 있죠. 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급격하게 조정 한 번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한 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하락했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얘는 여기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다시 돌파를 하기 위한 기술적 반등이 적어도 시도가 된 자리니까 여기는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얘가 저점 다지고 다시 상승을 시도했어. 근데 막혔죠. 여기서. 네. 그럼 여기 고점 딱 형성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지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단기 차익실험 가격대가 맞죠. 0.17달러가 되나. 여기는 이제 이게 딱 맞게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가격에서 0.175달러까지 4%거든요. 막 엄청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0.175달러까지 우리가 분할. 그러니까 단기 물량은 분할 차익실험 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추세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뭐 저항을 만약 실제로 받으면 얘가 더 올라왔고 받으면은 뭐 눌림이 이렇게 오겠죠. 뭐 이런 하락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주거나 해서 오르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패턴이 보이면은 단기 정리를 했던 거 있죠. 그거 다시 사면 되는 거 맞게. 그래서 그 관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고 싶다 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지금 단기 차익실험 자리라 할까요? 단기 차익실험 자리가 안 되죠. 아 까비. 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크랑 세이도 봐달라고 하십니다. 아크. 네. 제가 최근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오르니까 제가 저도 회사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을 매일 거의 한 번씩 전체적으로 싹 다 훑어봐요. 워비트 워나마켓 종목들을 전체 종목을 다 훑어보거든요. 매일 한 번씩. 근데 드는 생각은 당연히 비트코인 많이 올랐고 메이저 뭐 솔라나 좀 오르고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아 지금 이제 상승장니까 알트코인도 상승장 아니냐 하는데 알트코인은 아니거든요. 지금 알트코인 상승장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둬야 나중에 상승장에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봐야 돼요? 슬픈 거죠. 슬프고 자산 마이너스나고 하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전하게는 좀 사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조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거는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0.83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훅이 크거든요. 네. 10%거든요. 한참이네요. 아직. 근데 왜 그러냐. 왜 제가 이거는 이렇게 보냐면은 추세 자체가 일단 장기 추세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장기 추세 자체가 너무 하방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굳이 이거 아크를 굳이 쳐다볼 필요가 있을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홀딩해야죠. 어떡해요. 승재님이 아마 굉장히 대문자 T이실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는데.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려면은 지금 어쨌거나 주가가 31선 위로 안착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가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안 닫고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그래도 적어도 제가 왜 0.83달러를 보냐면은 이 파동이 절단되면서 그냥 추세가 그냥 끊어진 거거든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런 지지받을 수 있는 장기 가격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과거 매물대보다 한 단계 높은 라인에 위치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상단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파동을 좀 올려주면서 다시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번에 여기서 그냥 뚝 끊어져가지고 장기간 지지받았던 게 끊어지면서 그냥 힘없이 이렇게 계속 흘린 거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는 적어도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파동이 절단된 추세가 끊어진 라인까지는 다시 회복을 해줘야 아 얘가 추세가 그래도 이제 다시 좀 회복 추세로 전환이 되려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보통 우리는 흔히 말해서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골을 판다. 골파기다 골파기.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일부러. 장기간의 지지를 받았던 가격들을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키면은 매수를 받아주는 게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그냥 하락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락만 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거래량이 지금 터졌죠. 네.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지금 거래량이 이때부터 강하게 터지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는 여기가 이제 골파기 매집. 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도 이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얘네가 여기서 적어도 매집했으면은 여기서는 안 털 거예요. 올려야죠. 매집했으면 올려야지. 그리고 여기 안착되고. 그럼 우린 적어도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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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0.82 달러였나요? 아까. 0. 대략한 0.83. 0.83은 올라와줘야 된다.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저걸 잘 기억하고 존벌을 하시기를 기원해보고요. A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A도 과거에 한번 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표시해놓은 거 보니까. 이때 0.4173. 여기 끊어지고 나서 얘도 여기 저항받고 한 번 더 밀렸죠. 근데 어쨌거나 돌판 나왔어요. 네. 지금은 다시 또 하락한 것 같긴 한데. 하락한 거라서 사실 얘는 0.4173 다시 올라와주고 하면은 얘는 오히려 좀 간단할 수 있는 게 얘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 성공해서 여기서 다 지지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올라와서 여기 지지 받으면은 얘는 이제 상방으로 파동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항이 지금 이 정도 되겠죠? 타겟사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안착해서 지지만 받으면 얘는 다음 이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세인은 어쨌든 저 저항선을 두 번을 이렇게 뚫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0.69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얘가 지금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지금. 네. 이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의 50% 이거를 박스권으로 표시를 해주면 미들, 미들 라인. 해주면은 여기가 딱 중간 지점인 거거든요. 중간 지점이고 그럼 얘는 이 하단 매물대를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저항 중간을 한 번 돌파가 나와주면은 눌려도 저는 간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중간. 그럼 중간이 어디냐. 중간은 0.55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가 다시 안착하고 지지를 받을 때 일부 사고 만약에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을 때 0.55달러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눌려도 좀 더 추매를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간다. 왜냐면은 이 매물대 관점은 이 중간 매물대가 하단을 넘어서 거의 상단을 한 번 훼손하기 시작하면은 이 상단 매물대까지 다 좀 이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높거든요. 가능성이. 근데 만약에 중단도 도달 못하고 이렇게 하단에서 저항을 크게 받으면은 밀려요.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매물대 여러분들이 매물대 관점을 볼 때는 이 매물대 상단 하단 그 중단을 딱 나눠서 봤을 때 중단도 못 미치고 하단에서 저항을 받는다면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얘가 강하게 상승해서 중단까지 훼손을 한 번에 딱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눌려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하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 번 와서 지지한다? 좀 사고 중단 훼손한다? 그럼 눌렸을 때 더 사고 그리고 가져가고 일단 세이는 저 0.55달러를 좀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돌파가 나오는지 눌림을 받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빠르게 오늘 요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 눈에 빠르게 보이는 게 리도를 한 번 봐주세요 하셨는데 리도가 O입니다. 맞나요? 없는데요? 없다고요? L, I, D, O가 없어요? R 아니고 L인데? 티커가 I, D, O 리도 리도 티커 아 L, D, O네요? L, D, O죠. 네, 안 좋아요. 얘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얘는 크게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지금 제가 할 게 없는 게 계속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적어도 다른 종목들은 하락추세 돌파는 나오고 지금 파동 돌리려는 횡보추세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얘가 이 라인 지켜주거나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얘는 지금 그냥 하락추세예요. 그리고 아직 1봉 2평선 역배열도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하방압력 눌리고 있잖아요. 적어도 얘가 2평선은 돌파 이렇게 나와주면서 2평선 파동 이렇게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파동을 좀 돌리겠다 하겠는데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데 지금 저점을 형성했다고 우리가 보기도 힘들 것 같고 리도는 일단 알트 시즌이 올 때까지 존버하는 게? 지금 만약에 존버를 이미 계속 하고 계신 분이면 0.86달러가 이탈이 안 되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리도를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굳이 내가 리도를 꼭 나는 예를 매매를 해야겠다 하면 지금 최선형은 0.86달러밖에 없어요. 굳이 리도 안 봐도 된다? 그럼 안 보는 게 나은 거고 0.86달러. 알겠습니다. 너무 단호한 깔끔하죠. 대문자 T의 조언이었고요. 오늘 되게 댓글이 많아가지고 일단 레트로맨님 제가 예뻐 보인다고 하시는 건지 비트 차트가 예뻐 보인다고 하시는 건지 감사합니다. 너무 뭐가 많은데요. 폴리곤 봐주세요 하셨고요. 앱토스 봐주세요도 있습니다. 이더가 이렇게 빠지기만 할 줄 알았나요 하셨는데 저도 이더가 이렇게 빠질지 몰랐습니다. 앱토스 한 번 봅시다. 앱토스도 최근에 한 번 본 것 같기는 한데 지난주에 앱토스 봤는데 앱토스 지난주에 한창 상승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비트 조정 나오면서 앱토스 조정은 나왔죠. 근데 아직 이 평선도 안 깨졌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 평선 안 깨지면 지금 안 깨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깨졌으니까 그냥 뭐 이미 홀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8달러 지금 기준으로 한 8달러 정도 되거든요. 8달러 이탈 안 나오면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강하게 더 밀린다. 그러면은 6.73에서 7... 손절? 아니요. 아니요. 여기 지지 받을 거예요. 웬만하면 얘가 7.3에서 6.7. 지금 현재 9.6달러거든요. 앱토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일 때고 얘는 어쨌거나 지금 일봉 이 평선은 다 살아있으니까 얘는 여기 지지 받으면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추세를 올려주는 걸로 한 번 기대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거나 매물 때는 다 돌파가 나와줬거든요. 중요한 매물 때? 네. 지금 10달러, 10.3달러 돌파 나와줬으니까 여기 저항 때 돌파 나와주면서 사실 이렇게 저항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니까 얘가 일봉 이 평선만 이탈 안 하고 계속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만 이렇게 좀 해주면은 여기서만 횡보해줘도 얘는 돌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괜찮은 시점인가요? 지금이요? 네. 지금 뭐 잘 분할 매수해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간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가에서 하단까지 폭이 한 13%, 15% 정도 잡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가격에서 100% 몰빵을 때렸을 때 손절이 마이너스 13에서 15%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냐? 없다. 하면 분할 매수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어쨌거나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얘는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횡보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 그럼 여기서 지지를 강하게 받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이게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더 유력하죠 많이. 가능성이 높죠. 횡보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뚫었거든요. 주요 저항때를 이미 한 번 뚫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주요 저항때를 한 번 뚫은 경우는 밀려도 횡보를 하거나 어떤 수련 패턴을 만들어서 돌파를 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도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온도는 좀 자주 봐가지고 월드코인, 폴리곤, 이오스, 아스타, 아톰 이렇게 다 봐달라고 하셨는데 짧게 짧게 한 번 차트 상태가 어떤지만 체크를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진님 그거 찾으시는 동안 화이팅 세 번 외쳐달라 하셨는데 아스타요? 아스타, 월드코인, 아톰, 이오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스타는 뭐 간단하게 보자면 아스타는 안 좋아요. 아스타 안 좋으면 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딱 안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아직 역배열이고 주가가 지금 이평선 역배열인 상황에서 하방압력 받고 있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크게 볼 필요가 없죠. 굳이. 얘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하고 나서 그냥 우리가 보는 거죠. 네. 얘는 필요 없어요. 또 뭐 있나요? 이오스?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똑같죠.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오스는 너무 심한 필요가 없습니다. 아톰, 그리고 월드코인입니다. 얘도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요. 얘도 딱히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이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제 관점은 아직 하락추세 있다. 아직 파동 돌리는 관점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은 딱히 지금 안 보는 겁니다. 월드가 WLD인가요? 맞죠. 이 월드코인은 적어도 그래도 얘는 살짝 구실을 하는 게 하락추세에서 지금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적어도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죠. 근데 아직도 얘는 좀 부족해요. 근데 그런 의지는 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지켜보죠. 얘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 돌파는 나와줘야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 2.958인데 대략 한 3달러 보면 될 것 같거든요. 3달러 돌파 나오고 나서 봐도 돼요. 얘는 여러분들이 가격 알림을 3달러에다 딱 맞춰놓고 돌파 알림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전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기서 코인이 진짜 간혹가다 하나씩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기서 3달러 돌파한다고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추세가. 왜냐하면 완전 역배열이 장기간 있었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서 한 번 눌리면 왔다가 가도 이렇게는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왜냐하면은 이거는 기존에 상승 추세였잖아요. 정배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데 지금 완전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간 하락 추세에 있던 역배열이었던 파동을 적어도 정배열로 돌려놓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얘가 정배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나와도 이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 승자님이 진짜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대문자 T 볼드체 T이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폴리곤 차트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은 폴리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폴리곤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코인 이름을 변경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폴리곤은 되게 좋게 봤었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3월 이후로 3월 이후로 이제 조정장 왔을 때 올해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는 저는 사실 이때만 해도 폴리곤을 엄청나게 강정적으로 봤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번 조정에서 폴리곤이 그냥 무슨 프로젝트가 망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지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하락 채널 하단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지켜줘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와준다? 그럼 진짜 좀 위험한 수준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니어는 좀 자주 봤던 종목 니어 아비트럼 이런 건 자주 봤던 종목이라서 STP 하나 STP? STP? 티커가 STP는 없는데? 왁스? 왁스? 왁스 티커 WAXP입니다. 왁스 이거 맞죠? AXP? 네. 왁스는 안 좋아요. 여러분 대차 말씀드리지만 상처받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분이 좀 냉철하게 티로 티시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안 좋아요. 0.04달러 적어도 여기 돌파 나와줘야죠. 음 0.04달러 근데 왁스는 좀 0.045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돌파가 일단 나와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아직 다 별로 아직 살 때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냉정하게 보면 지금 살 때 아니에요. 지금 뭐 좋은 추세를 가진 종목들이 없어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해주셨는데 시간상 이걸 다 보지는 못하고 그냥 알트코인에 대해 한마디를 한다면 아직 살 때가 아니다. 네. 적어도 우리 안전하게 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승재님이 이 대문자 T를 조금 벗어났을 때가 알트코인을 좀 사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에 승재님의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11시 30분에 들어오셔서 제가 열심히 댓글을 좀 챙겨서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찍일찍 많이 남겨주시면 제 눈에 더 잘 들어와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이 대진단 타임 안 좋아요가 이어질 수 있지만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라며 과연 내일 사실 방송 날이 대선 날이긴 한데 미국 시간이니까 제가 방송을 하고 나야 대선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일의 약속의 화요일은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가능성 높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어디까지 예측하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게 그렇게 영향이 높을까? 왜냐하면 해리스가 암호화폐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암호화폐 보유자들 중에서 지지율이 저번에 제가 기사 봤는데 동등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미국에 있는 투표권자들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 투표권자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과연 그래서 다음 주 약속의 화요일은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또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 30분에 라이브로 돌아오고요. 저는 목요일 저녁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재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셨는데 개인적인 진단을 승재님이 모든 코인을 거기 달아주시진 못하겠지만 그 인사이트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오시면 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AM 리포트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꼭 구독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